이 코로나19 사태로 사실상 총선도 굉장히 로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상황과 통합당 상황, 미래통합당 상황 각각 준비했는데요. 컷오프와 관련된 이야기도 오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컷오프 상황 한번 보시죠. 동대문 의뢰, 민병두 의원을 컷오프시켰고요. 그 자리에 김남국 변호사를 투입한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선의 민병두 의원이 동대문 의뢰에서 공천에서 배제, 컷오프가 됐습니다. 해당 지역은 청년우선전략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조국 백서, 김남국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김남국 변호사 누굽니까? 얼마 전 이른바 금태섭 의원, 조국을 반대한 금태섭을 저격하겠다라고 그 지역에 공천 신청했다가 당에서 남국을 좀 딴 데로 가자고 한 분이 아닙니까? 공천위 관계자는 민병두 의원의 과거 미투 논란 등을 고려했다. 민병두 해당 의원은 어떤 하자도 없는데 공천 배제는 부당하다. 재심 청구하겠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아빠 찬스 논란이 일었던 문석균 씨가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 그 지역에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보도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아빠 지역구에 민주당 간판 안 달고 무소속으로 출마 강행을 검토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역구 내에 문석균 무소속 출마 관련 여론조사가 실시되기로 했다라는 한 조간 보도 나오고 있는데 당이 나를 돕지 않겠다면 내 스스로 지역에 있는 아빠의 어떤 그런 아빠 찬스로 활용하겠다라는 논란도 현재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고승덕 의원님, 문석균 씨 같은 경우는 당과 조율해서 일단 아빠 지역구에 안 나가기로 한 번 정리가 된 것 아닙니까? 네, 사실 불출마하는 게 당에 대한 도리가 될 텐데요. 제가 대타로 공천한 분이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그런 공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에서도 제가 볼 때 물 밑에서 살아서 돌아오라고 하는 약간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개인적 추측이세요? 네, 그렇게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김용주 의원님, 논란이 됐던 건 아빠 찬스인 거잖아요. 아빠가 국회의장이에요. 아무 아빠나 할 수 없는 국회의장이고 그 지역에서 오래 하셨던 분. 아빠가 현역일 때, 아빠의 영향이 지역구에 있을 때, 아들이 바로 이른바 지역구를 물려받는 것에 대한 논란과 비판이었는데 민주당 후보로 안 나간다 하더라도 그 논란은 여전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이 끝까지 하겠다고 하면 아무 시간 말릴 수도 없고. 또 실제로 다만 저렇게 만들어 놓고 당에서 실제적으로 지역 당원들이 문석균 후보를 지원하거나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당은 정말 그 후보가 약하든 누구든 간에 당의 후보를 지원해야지 형식적으로 하나 후보를 정해놓고 실질적으로 당원들이 가서 문석균 후보를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다. 이것은 해당이고 그것은 굉장히 비판하고 비난해서 마땅하다고 보여지는데 문 후보가 끝까지 자기가 선거를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문석균 씨가 공식적으로 출마를 하겠다고 완벽하게 밝힌 것은 아니라는 것 다만 지역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이 있다는 점이라는 것 분명하게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미래통합당에서 컷오프를 했는데요. 홍준표, 김태호, 이주영, 걸출한 사람들 다 컷오프를 했습니다. 김용호 공관위원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홍준표, 김태호 지사 무소속 출마하는 그런 서부인은요. 이 분은 감안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고려사항을 감안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총선의 의의에 더 맞고 미래를 향한 당의 운명과 더 부합하고 또 나라 발전을 위해서 어떤 길로 가는 것이 더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본인들도 알아서 잘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컷오프된 홍준표 전 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반발을 했습니다. 참 야비하다라고 썼습니다. 함께 보시죠. 컷오프됐다라는 소식이 나자 홍준표 전 대표가 SNS에 올렸어요. 김용호가 직접 전화해서 경선하겠다고 하더니 허허 참! 허허 참은 홍준표 전 대표 트레이드 마크산의 허허 참! 참 야비한 정치한다. 라고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요. 김태호 전 지사는 무소속으로 나가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지난 2월 공천 면접 후에 이렇게 밝혔던 내용이 있거든요. 컷오프된다면! 양산에서 컷오프를 당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반한다고 하면 그 참고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컷오프 당할 두 번 당할 이유가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컷오프를 두 번 당하면 정계 은퇴나 무소속 출마 중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한강벨트 못지않게 막동만 벨트도 중요합니다. 고선수 의원님, 당에도 계시잖아요. 사실은 서울 지역구 못지않게 양산을도 사실 험지인데 미래통합당 후보에게는 그 험지에서 컷오프를 당했어요. 홍 전 대표 주장대로 두 번 컷오프를 당한 셈이 됐는데 본인께서 무소속 출마 아니면 정계 은퇴자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뭘 할까요, 도중에? 본인이 최종 결단을 아마 할 거고 이번 페이스북에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안 올리는 이유도 지금 고심 중에 있다고 하는 저는 그런 표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김태우 전 지사도 그렇고 홍준표 전 대표도 그렇고 아마 본인은 아직도 젊고 어떤 정치 인생이 많이 남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홍준표 대표로서는 자기 고향에 다시 돌아와서 한번 지른다거나 무소속? 네, 무소속으로. 그럴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혹시 당 지도부에서 아니, 그러니까 서울에 나오시라고요. 라고 이른바 지역구로 옮기는 사실 당 지도부가 계속 요구했던 거 서울 출마 있잖아요. 서울 출마로 대, 뭐랄까요?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가 보수, 대통합 그리고 또 여권도 어떻게 보면 비례를 매개로 한 연대가 성사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영 대 진영으로 거대하게 지금 붙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더구나 코로나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선거 때까지 만약에 여러 가지 변수가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MB 대통령 당선 직후에 서울 선거할 때는 거꾸로 거의 다 그 당시 한나라당이 거의 휩쓸었거든요. 그런 바람도 일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여러 가지 변수를 가지고 고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김태우 예비 후보는 무소속 나간다 했고 지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서운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컷오프를 두 번 나겠지 거기에 나동현이라고 하는 양산 시장이 오시기만 하면 책임지겠습니다 해놓고서 함께 다니다가 한 2주일 전부터 안 보이더니 갑자기 저렇게 경선 지역으로 가고 컷오프를 시켰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홍준표 전 대표의 성향상 본인이 당했기 때문에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제가 보기에는 김두관 민주당 후보 쪽으로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그냥 물러설 성향의 홍준표 전 대표는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이 지역권은 어떻게 될지 일단 가능성을 열어두고 단정하지 않고 좀 지켜보겠습니다.